조류인플루엔자 AI가 전북지역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전북 임실과 군산, 완주에 있는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모두 5건의 AI의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. 이로써 지난 2일 AI가 제주에서 재발한 뒤 현재까지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검사 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32곳으로 늘었습니다. 특히 이번 AI 진원지인 군산 오골계 농장 달기 인근 전통시장을 통해 농가로 판매되면서 군산과 익산, 완주, 임실 등 전북지역 소규모 농가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